이념은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은 짱구타워에 왔습니다. 새로운 짱구 타워인데 김장님. 까딱할게요. 짱구 노래 불러주세요. 천푸부님 보셨죠? 천방직초... 어릴 중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 짱구야! 이념은 자, 이거 저번처럼 이거 색깔 보고서 캐릭터 이름 맞추는 거에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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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렇게 같아? 알죠? 알죠? 어, 뭐야? 스프링이 있네? 스프링보다 이게 더 편해. 자, 첫 번째 부분은 짱구인 거 같은데 짱구의 나이를 아세요? 네,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그러면은 이념은의 나이는? 몰라요. 이념은 나이를 모른단 말이야? 관심도 없고요. 단미호님 나이는 알아, 내가.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어, 역시. 첫 번째 정답은 짱구였습니다. 구독. 자, 두 번째는. 어? 토끼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방탄유리다. 유, 방탄유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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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자, 유리가 화나면은 토끼를 때리죠. 토끼 인형을. 아, 내가 제법 하는 거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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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은 유리 있으니까. 오, 잘하는데 오늘. 다미호님 오늘 잘해. 다미호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니까 유리로 2행시 한번 합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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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같은 내 멘탈. 하하하하. 리. 니것만 오면 털리네. 하하하하. 오, 잘하는데? 오, 왔다. 아, 역시 정답 유리고요. 세이브 포인트도 있죠. 오, 세이브 포인트. 대박. 대박, 대박. 오, 맹구다. 이거. 맹구인가? 그러네.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니까 맹구네. 아이짜. 이건 뭘까? 파란색인데. 이건 철수죠. 이게 훈인가? 이게 훈이죠. 아, 이게 훈이다. 훈이 바지 색깔이 파란색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는데요. 철수가 아니구나. 이거는... 철수 아닌 것 같아요. 철수인가? 모르겠다. 훈이 훈이. 올라가 보자. 훈인가? 훈이다 훈이다. 훈이는... 왜 욕을 먹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유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성격이 나빠서요. 성격이 나빠? 그렇게 나빠? 네. 어, 훈이었어. 훈이었고요. 세이브 포인트. 이거 철수예요, 철수. 어, 이건 철수다. 그치? 네. 아, 나 심지어 다 먹고 있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거예요. 누가 제일 짱구름 못 말려 해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구구구... 죽었다. 이거... 그거네. 으아아아악! 자동으로 사라진대! 응. 암자고 그랬잖아? 땅구름 못 말려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저는 저는 짱구 아빠요 저는 짱구요 저는 힌둥이요 힌둥이요? 가끔 멍멍이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 봤어요 술 먹고 와서 짖더라고요 아 제가 좀 잘 짖거든요 힌둥이랑 똑같죠 힌둥이도 똑똑하거든요 엄청 여기는 힌둥이구역일거야 어 힌둥이야 누가 봐도 힌둥이네 어 여기 뭐에요? 아 안보속보속해 구름이 있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으악 떨어질거 했다 떨어지면은 아 근데 여기 이거 코일 들고 뛰니까 되게 신나 오늘 좋아보이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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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둥이다 역시 힌둥이 성대모트 한번 해보세요 미호님 어 진짜 강아지네 근데 미호님이 술 먹고 들어오시면 불독이 되던데 왜? 왜? 맞아 그런 소리였어 자 보자 짱하였어 짱하 아 짱하였어 짱하 아 짱하? 오 짱하였구나 짱하의 옷 색깔을 생각하지 못했네 여기는 핑크색이니까 이거는 동미손씨다 그치? 그런거 같지 않아? 옷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었던거 같기도 어 리아 떨어졌어 안 돼 안돼 아 힘든기부터 다시네 좋아요 아 이거 어쩌면 좋나 으쨰 이거를 음 요기구요 그 다음에 요기구요 마지막은 넘어버리기 코일 써도 넘어가면 되네 그냥 처음부터 코일로 넣어보면 되는데요 어? 똑똑하언들 어? 정청하다 그 다음에 여기 정답은 뭐지 진짜? 핑크색이랑 파란색 어 역시 짱구엄마였어 짱구야 다녀오셨습니다겠지? 맨날 이런 느낌 짱구야 아아 으어어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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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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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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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크파운드다 이거 어떻게 가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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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냥 살짝 옆으로 보고 암만 W만 꾹꾹꾹 누르시면 되요 한번 해봐요 음 그렇구나 어 뭐야 그냥 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금방 오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어 내가 볼 때는 짱구아빠야 음 어 근데 미호님은 네 그 짱구 캐릭터 중에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짱구 캐릭터 중에서요? 네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없나? 맹구요 맹구 어 착하긴 해 애가 음 아 짱구아빠도 좋아요 짱구아빠도 좀 좋긴 하지 짱구아빠는 가정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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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아님은요? 누구 누가 좋아요? 이상형 이상형 저는 맹 어 최성화 선생님이요 최성화 선생님 아 좀 착하하시고 좀 좋긴 하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미님은요? 저요? 음 음 잘 말해야 될 거 같은데 하하하하 음 전 그래도 복미선씨가 제일 좋지 않나 네? 네? 아니 근데 가정이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아 괜찮을 거 같은데 난 거기 밟아도 근데 이 검은색깔 뭔가 했더니 어 맞아 이거 흑검아저씨였구나 검은색 누군가 했더니 이거 흑검아저씨 멋있긴 하지 이 아저씨 얼굴이 나온 적이 없지? 아마? 있나? 얼굴이 나오..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한 번에 죽는데 여기는 너는 조심해야 돼 제발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오 한 번에 죽는다 이제 한 번에 안 죽어요 친절하시네 아주 그냥 우리 친절한 점프맵이야 타워 다미오님이 타워를 깨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게 아닌가 와 빨간색 누군지 맞춰보세요 어? 누굴까 빨간색 생각해보니까? 어? 수지였구나 아 수지 근데 짱구가 수지 밀어내잖아 네 솔직히 지금 이해 안 간다 나이 먹으면 느낄걸? 아 그때 수지가 참 좋았지 돈도 참 많고 어? 네? 돈 많은 여자가 이상형이라 아 네 박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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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탈출 맵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지금 뛰고 계시는 노란색과 주황색의 주인인 최성아 선생님으로 아 최성아 선생님이랬어 320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아요 최성아 선생님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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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에? 님이 아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하고? 네요 내가 네가 아자는 거 아니었어? 내가 안 하도 돼요? 아 내가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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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채성아 선생님 성! 성공하셨네요 갑자기? 안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했더라 죄송합니다 다시나 안 할게요 이제 뭔데요? 나미리 선생님 나미리 선생님이구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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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리 선생님이군요 나미리 선생님의 그 시크한 매력 빠져셨군요 음 괜찮죠 아까 고양이 같잖아요 나미리 선생님으로 3회씩 부탁드립니다 네? 나 나 나 하.. 하하하하 나 미 미 미 아 여기는 차은주 선생님이었어 아까 민트 색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 왠단 아 어 아 나 미래 선생님을 삶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나 나는 미 미련했습니다 미 그 다음 리잖아요 리 이렇게 네 맘도 모르고 저도 해볼게요 나 나 나는 미 미쳤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리 리아보다는 아니지만 아 좋은데? 크크크 크크크 장관 씨 3행시도 다들 못하시다 그 다음에 초록색인데 누굴까요?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띠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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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야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거 하트 있잖아 위에 오면은 하트랑 초록색이 있거든? 그 닭살 커플 그 닭살 커플 어 닭살 커플이었어 오우 그 되게 닭 옆집에 닿는 닭살 커플이었군요 진짜 좀 짜증나면서도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좋아요 오수씨도 나오네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도 나오네요 나 이슬유 누나까지 클리어 여기가 마법소네 모해도 나오네요 철수가 좋아하는 마법소녀도 나오네 올라가보죠 장미의 힌트를 가진 주인공은 붉은 장미 삼총사 복민소다 복민손 동생 복민소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화남블록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어? 리아야 왔구나 안녕하세요 제작자를 믿지 마세요? 그거는 그치 그치 그 안 빛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얼어져볼까? 싹 아프다 아프다 야 이거 깨겠는데 이제 어? 클리어인가? 아 네 와 그 다음 맨 위에 뭔지 몰랐는데 완전 어렵다 스노우맨이래 나 처음 들어봤네? 아 스노우맨 알아? 극장판에 나오는 음 난 스노우맨은 몰라도 잉여맨은 알거든 근데 잉여맨은 스노우맨과 다르게 재미가 아 나 모르고 아 나 클리어했는데 클리어 양탄을 못 받았어 급하게 내가 움직여가지고 아 아깝네 아 위에 뭐 있는지 궁금했는데 잉여맨 어쨌든 여러분들 스노우맨까지 보면서 클리어 했습니다 야 그거 받았어? 네 다른 건 없었고? 네 오우와 네 오우와 좋겠다 나 못 받았는데 어쨌든 오늘 짱구 타워 클리어 했습니다 와우 모든 짱구 캐릭터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볼게요 잠깐만 나 거의 찾겠다고요 안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 안녕